아!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네 나는! 쓰읍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악! 거리를 좀 뒀자! Your name is Daniel Palmer 어? 팔...팔머? 다니엘 팔머! 자막 없어 자막 없어 You've just moved into your new apartment 새로운 아파트를 이사왔어! 내 이름 팔머고 어... 그리고 오늘은 첫날밤이야! 첫날밤! 헛! 자 이사온 첫날밤! 아파트 이사온 첫날밤! 내 이름은 다니엘 팔머! 팔머 맞냐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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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집 되게 넓다 혼자 사는 집 치고 게임기 플스 어 깜짝아 컵 컵 핸드폰 내 핸드폰 그래픽이 무서운 그래픽이 아닌데 아 존나 무서워 아 이거가 제일 무서워 어 새로운 아파트는 어때 불 끄고 시작할까? 불 끄고 시작할게요 1등 피자 피자 먹고 있어 어 이거 좋아 피자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어 어 Sorry I couldn't be there You know How government jobs are Don't worry about it You can visit me wherever Did you hear about that? 뭔 개소리야? 아 누나인가 보다 누나 누나가 여동생인가 봐 그래서 여동생 보고 의역을 하자면은 오라고 그러는데 1등에 못 온대요 그래갖고 아빠에 대해 들었어? 아빠가 왜? 그치 누나가 정보에 녹을 받고 일하나봐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터니까 이건 뭐야 이건 뭐야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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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책을 정리하라는 얘긴가? 책을 정리하라는 얘긴가? 아 선반에 책을 정리하네 그치 그런거 같지 이렇게 이렇게? 아 이렇게 선반에 책을 정리하면 돼 이렇게 그렇지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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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쏙 야 이 마지막 건 뭐 나오는거 아냐? 마지막 건 불 꺼질거 같애 그치? 마지막 건 불 꺼진다 아무것도 아닌데? 야 야 해찬아 더해야되나봐 더해야되나봐 책이 더있나봐 여러분들 책이 더있나봐 어 이거 이거 거기 있기뭐야 원래 계속 있었나 이거? 아니 섭섭 전내라는 지 뭐야 어? 아까 이불 안 열렸었는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흐하하하하하하 흐흫 전달린지 뭐야! 어? 갑자기 돌아가네? 갑자기 돌아왔어 우와아아악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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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세라 와 저기 세라 빨리 꺼 저기 세라 저기 세라 꺼 꺼 그렇지 안 열려 다시 안 열려 여러분들 다시 안 열려 아까 열렸잖아 화장실 여기 닫혀있지 않았어 아까 여기 거울 깨져있어 변기 오 블루 스크린 뭐야 블루 스크린 뭐야 뭐야 이거 PC 블루 스크린 이제 어떡해 이제 어떡해 이거 존나 무섭네 왜 오 박혀있어 저기요 저 아니 살려주세요 저를 여기 처음 왔어요 발소리 발소리 여러분들 여기 아닌거 같은데 바뀐가 소리들려 소리들려 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비트 좀 처분 놈인가 으아아아아아 으악! 으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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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헉 아! 아! 존다 싫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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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다 싫어! 존다 싫어! 이 그림자 원래 있었어요 이거? 야 벨트 개색.. 문 열어 야! 천나불자 벨트! 도망을 어디로 갔니? 다음부터 그러지마 RC차켓 봐주는거야 이렇게 가야겠지? 이렇게 가는거 맞는거같지 백월님 이천원 감사합니다 여기 화면이 뿌얘져 여기 가면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진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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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친건데 문 열어 어 집분이 좀 바뀌었는데? 인테리어가 보셨나? 리모델링하고 보셨어 벽지가 좀 바뀐거 같아요 좀 더 차가운 느낌? 여름에 어울리는 아까 좀 따뜻한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엔 조금 차가운 느낌 이런게 좋은데 더 밝고 어 싫어요 아 싫어요 아씨 자꾸 남의 집분을 아유 집짐 불러야겠네 이거 집을 사떠리 어? 첫날부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안가면 안돼 옆집 계세요? 복도? 저기 뭐있다 저기 뭐있다 바짝바짝거려 뭐가 저 손전등이야? 저 손전등이야? 설마 불 꺼지는거 아니지? 깨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잇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벽에 붙어 벽에 붙어가지고 왼쪽은 일단 왼쪽은 왼쪽은 뭐 안나올거 아니야 오른쪽이랑 앞쪽만 주시해 그렇지 벽에 붙어가지고 오른쪽이랑 앞쪽만 주시해 완벽한 전략이야 나를 오른손잡이니까 어 왼쪽 벽에 붙어가지고 오른쪽으로 놨다 바로 그 주테일을 달겨버리는거지 살봐 일단 왼쪽은 끌려야 왼쪽은 안전해 왼쪽은 안전해 아아아아아아아아 발이 안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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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복도에요 집이 아니고 우리집이다 다시 불이 꺼져있어요 아아아아아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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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새끼 저새끼 고개 꺾여있어 레프트북 맞았어 뭐야 저새끼 왜저래 와이 어 저새끼 고개 꺾여있어 레프트북 레프트북 참아졌나 저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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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에 비밀통로 어 나 이런집 한번 갖고싶었어 화장실에 비밀통로에 있는 바고 어 존나 첩병한거 같고 멋있자노 뒤로 갈게요 뭔소리야 어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뒤렸어 병이 막혔어 뒤에 병 막혔어 안녕 안녕 레프트북 맞았니 안녕 안녕 못내라 으하하하하하 아 스포하는 새끼들 다 따라할겁니다 하지마세요 달려올거 같은데 갑자기 달려올거 같은데 달려올거 같은데 안녕 안녕 키가 크다 부럽다 아... 내 글로 가야 되니? 내 글로 가야 돼? 나는 다리가 짧아서 어 니가 열 걸음 난 이십 걸음이야 니가 와 니가 와 아이 내가 가기 싫어 야 잠깐만 안 보면 되잖아 그렇지 따릏따따따 으아악 어?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? 또 소리 나는데? 친구야 어딨어? 내 손전드 어디갔니? 내 손전드 깨졌나보다 존나 어두워 존나 어두워 야 핸드번 밝게 올려 핸드번 밝게 올려 여러분들 핸드번 밝게 올려요 핸드번 밝게 올려요 핸드번 밝게 올려요 어 1도 안보여 어 1도 안보여 1도 안보여 미쳤나봐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도 아니야 컴퓨터 아니고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갑자기 또 아 갑자기 또 아 불이 날들 좀 켜줘 불만 켜줘 불만 켜줘 불만 켜줘 아 진짜 퓨즈가 나갔나 야 야 아 야 제바 야 야 흐 뭐야 뭐야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? 뭐야 뭐야? 뭐야, 물에 끼었어! 물에 끼었어! 야, 이 병이... 뭐야? 나 어디 낀 거야? 나 물에 끼었는데 지금? 어? 야! 야, 이 씨... 잠깐만! 야, 이 버그야, 이거 설마? 야! 저 물에 병이... 야, 구해줘! 야, 팔촌끼진! 구해줘! 야, 이 씨... 구해주러 와! 야, 이 씨 구해줘! 나 문에 꼈어! 아니, 이 개같은... 처음부터 여기 설마? 설마, 처음... 어어, 이 씨... 씨...발! 그래, 아까 여기 꼈어. 여기 꼈으니까 문 조심히 열어. 안 끼기 열어, 안 끼기. 그렇지. 아니, 왜 또 씨...발 정육점이야! 괜찮아! 아, 왜 또 정육점이야! 왜, 이제. 이제 모른다고! 이제 아 왜 시발 정육점이야 우리 시민데 오세진 핸드폰 보여 어 눈부셔 모든 전자기기가 빨간불빛이야 눈부셔 거울보는 것 같아 오이씨 여기도 정육점이네 안녕하세요 또 여기야 또? 이분은 지하실이야 야 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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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어어? 어? 어 뭐야왜왜왜왜 여기 어디여기 어디야 감옥같은거 보이지 알았어?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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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냐? 오냐? 갔냐? 뒤로 가봐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저리로 가기 싫어 일단은 아! 막혔어! 저 미친새끼 뭐야! 강아지야! 주인 잃어버렸니? 강아지야! 야! 야! 덮칠거 같애 갑작이! 야! 야!! 야! 갔냐?? 덮치냐 갔냐?? 덮치냐? 갔냐?! 덮치냐? 갔냐?! 갓돕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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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덮친다! 간다! 덮친다! 간다! 나 진짜... 졸라 무서워 진짜로... 야 나로콘 빨리 나와! 야 나로콘 빨리 나와! 갔나봐 그냥! 아니네? 어 뭐지? 불빛이 보여요! 불빛이 보여! 이게 안심하게 한다면 나올 것 같단 말이지? 이 캠시가 불빛을 보여줘 놓고 안심하고 절로 갈 때 갑자기 꽝! 하고 나온다고! 내가 모를 줄 알고? 내가 씨발 모를 줄 알고? 내가 씨발 모를 줄 알고 내가 공포게임을 몇 번 했는데? 내가 모를 줄 알고? 어? 어? 거의 다아도 한 번 나온다지! 거기 다아도 나와 나와! 내가 알아! 어? 아... 십자가.. як... 여름사 삼모 됐네? 어 뭐야 아아... 뭐지? 뭐지? 영어야 영어야 영어 듣기 평가? 캐릭터 오 너무 무서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썬데이 하나 알아줬어 라디오 썬데이 하나 알아줬어 글리그레오 이것은 이 방송에 대해 인스파레이션과 comfort 뭐라도 나 못 움직여 지금 움직이지도 못해 뭐라는 거야 오? 위로 올라가면 되나요? 뭐죠? 오 문이다 문 하나 생겼어요 이건 뭐야? 저기로 가라 내기겠지? 안녕하세요 새로운 방이야 십자가 있고 봐봐 어 뭐지? 어 뭐지? 병원? 폭염 수술하나보다 어 애가 지금 되게 시부룩 가고 있잖아 엄마랑 돈가스 먹으러 가자 어 나도 다 알아 엄마 시부룩 병원으로 그치? 돈가스 먹으러 갔네 돈가스 먹으러 갔네 어 뭐야이거 뭐야 뭐야이거 뭐야이거 엥 겁작아? 돈가스가 잘못했네 자 이런 게임 특징 보통 같은 방 3명이 하다가 2분 열면 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아니네 어? 맞나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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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문? 창문에 빵! 이것도 아니고 여기 빨간색 불 있잖아 여기 보고 있으면 지켜보고 있어! 아 돈가스 싫어 엄마 돈가스는 안돼 지켜보고 있어 어쩌라는거야 나보고 이거 꺼야되라 이거를? 혼자있고 싶어요 혼자있어야지 벽보고 있어야지 벽보고 있어야지 아니 뭐 어떡해 아니 뭐 어떡해 왜 진짜 그냥 훔쳐보고만 있는데 야 알려줘 야 어떻게 해야 돼 알려줘 알려주는 김에 키 끊은 법도 좀 알려주라 고개를 까딱까딱하는데 이리 가보라는 얘긴가? 여기야? 여기니? 문이 안열리는데 친구야? 어 비디오 우리가 좀 가까워졌네? 더 가까워주십시오 아잇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네 나는 으아아아잇 거리를 좀 뒀으면 좋겠네 으흐흑 여기가.. 부담스러워 우리 첫날밤이야 초면에 첫날밤이라고 이건 또 뭐야 자리야 자리야 궁 썼나 여기에? 왜 가고 다니냐 왜 저러고 있어 무덤인가봐 무덤으로 들어가야 되는거 같은데? 도대체 들어가는거 맞아? 쏘옥 쏘옥 빙글빙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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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방울 세 방울 쏘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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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빙글빙글 빙글빙글 무지개 이 소리는? 이 소리는? 아아 씨발 씨 씨 아아 은혜로 다시 우리집이야 이제 그만 괴롭혀 이제 이제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혀 그만 괴롭힘 했어 좋은마리 그만 괴롭혀 나 화난 무서운 사람이야 어? 그만 괴롭혀 나 화난 무서운 사람이야 어? 아무튼 무서운 사람이야 야 내가 키 크다고 쫄 것 같아? 어? 어? 내 주먹엔 체급 따위 없다 바로 그냥 레프트 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? 별화가 없어요 여러분들 쫄았나봐 어? 앙 앙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누구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ย 잘못 puisqu dont 집에 tv나 봐야지 아 이따봐야지 아 뭐야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장난쳐 은일로 있다 저기 으흐흐흑 이사관 쳤나봐 나를野"; 방금 눈 맞이 거 같은데 오 어. 와 말이야 워아 nano 어 저새끼는 다리도 기면서 귀여워一樣 무섑게 저끝에서 한 번 가보자 저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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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냥 낚시는가요? 여기 그냥 낚시인가봐 안가도 되는덴가봐 아육집에 똑또리러 온 사람이라고? 하하하하 아아 좀 키가 좀 큰거 뿐인데 우리가 오해한건가? 키가 좀 컸을 뿐인데 이웃쯤에 똑또리러 온 착한 사람인데 이게 아니야 어? 정신병원? 뭐지? 2층집? 2층 먼저 가볼까? 1층 가까이 2층 가까이 여러분들 집이 넓어졌어요 개꿀 안녕하세요 허 아까 그 십자가 방이잖아 아까 여기서 그녀와의 첫 키스 기억나지? 흠흠 underscore 형 날씨 ascans 미쳤어! 십자가 반대로 미쳤나봐! 미쳤나봐! 저기 나 안아줄라고? 나는 애정표현 과한거 싫더라 난 좀 천천히 알아갔으면 좋겠어 어... 존나와도... 존나와도... 어 뭔가 움직여 있지? 뭔가 움직여! 뭐하는거야? 태보하나? 하루에 25분씩 딱 이 자세인데? 안녕하세요! 자기가 태보에... 어디갔어? 저 문... 안 열리고... 이 문 열릴 것 같은 느낌이... 안 열려... 여기 열린다... 안 열리는데? 아 뭐야... 안 열려요... 여러분들... 아... 시발... 덮칠거 같다고 이러다가... 이미 한번 덮쳤다고... 덮친 경험이 있는 새끼라... 안 열린다... 아래에 데려가는거다 이거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악!!! 시발 깜빡이 좀 켜고 나와 진짜... 아... 미친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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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아... 방금 다 치였어 그리고... 아... 존나 부담스러워... 됐지? 두번나면 반찍이다? 두번나면 반찍이다? 문 열렸다... 문 열렸다... 나가자... 여기 아니야? 다시 1층... 아... 주운내 무서워 진짜... 어우... 시계가 이쁘네... 아... 뭔가 좀 바뀐거 같은데? 아닌가? 어... 저기 뭐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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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있어 저기 뭐있어! 저것만 빛나! 여기서 뭐하라는 얘기 같은데? 갑자기 켜질거 같은데 티비가 갑자기? 어... 십자가 이건 똑바로 돼있다! 이걸로 패면 안돼요? 재새끼! 불러가라! 아니 씨바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쟎아요... 뭐더라구... 야... 야... 화나게 할래? 어... 화나는거 한번 보여줘! 으악! 화 한번 내봐? 어? 진짜 화낸다... 어 뭐야 이거! 열쇠! 열쇠! 설마 또 또 덮치는거 아니지? 야... 두... 같은 방법으로 두 번은 오바나? 오케... 으이얏얏얏얏얏얏얏얏 아 왜 또 왜 또 왜 또 지랄이야 왜 또 지랄이야 어? 평화로운 우리 집 돌아온건가 이제? 돌아왔나봐 어 돌아왔어 돌아왔어 꿈이었나봐 꿈이었나봐 그치 꿈이었어 꿈이었어 어 꿈이야 꿈이야 아무도 꿈이야 아무도 꿈이야 아무도 꿈이야 포크 들어 포크 들어 포크랑 칼 틀어 쫀나 싸워 맞서 싸워 맞서 싸워 맞서 싸워 아까 눈 빨간색이들만 포크로 찔러버려 그냥 핸드폰 카톡 카톡아 있어 카톡아 있어 헬로? 여동생? 프릭 why aren't you answering? 아이오키 너 괜찮아? 전화해도 돼? 잠시만 슈다이 컬 서몬? 나 누가 아 나 신고한다? 어 넌 나 걱정하게 만들어 썸팅 뭔가 일어나고 있어 오 요 동생한테 일렀다 내려놔 핸드폰 없어졌어 야 야 솔직히 물건에 손 내리는 건 아니지 야 깜짝깜짝 놀래키려 물건에 손 내리는 건 아니지 솔직히 야 핸드폰은 줘 와 야 야 아직 아직 약정 20개월 남았다고 야 핸드폰을 줘 솔직히 주자 야 이건 아니지 너 지금 지킬 건 지킬 건 아닐 건 아닌 거고 어? 어? 핸드폰을 줘야지 약정 지금 20개월 남았는데 니가 물어줄 거야? 야 나와 핸드폰 지킬 건 지켜 핸드폰은 새로 사면 되지 뭐 어? 가져! 우리 사이에 뭐 핸드폰 대수라고 가져! 어 난 쿨해 가져가 가져가 나 집에 컴퓨터 있어 음 괜찮아 괜찮아 약 20개월? 하나 더 만들면 돼 나로통신사로 아아 쪼다 무섭게 생겼잖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핸드폰은 가져가도 좋은데 나 엔드라이브 사진만 좀 뺄게 어? 솔직히 물건은 가져가도 추억은 응? 그렇잖아 어? 얌전히 나와주라 어? 핸드폰도 돌려주면 좋고 그냥 조용히 얌전히 나와주라 어? 제발 제발 야 차? 차 타고 나가면 되는 거야? 경찰서 간다 그러면? 경찰서 간다 차 타고 아 내 차 아니야? 아 차 없어? 뚜껑이야? 아흐흐흐흐흐흐 아아 차 타자 차 탔어 차 탔어 오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오 오 오 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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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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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저 밥새끼 미래야ád 어디로 가면 돼 이제 으 아 뭐야아 아 뭐야아 동생 집이겠지 여기가? 에헷 여건 좀 아닌거 같은데 야 가족도 건드렸어? 어? 존나가 누워 어? 어? 다시 집이야 동생은 데려가도 괜찮은데 핸드폰 좀 돌려주라 어?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고 아이고 어 뭐야 왜 자살했어 동생이야 설마? 어? 으아 으아 이거 왜 왜 왜! 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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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전지 3주다 이거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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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 꿈 꿈이야? 갑자기 왜 이래 왜 왜 갑자기 분위기 잡아 왜 갑자기 분위기 잡아 엔딩 크레딧인가? 뭐야 설마 이거 어 뭐야 헉 연구원들 팝핀데스 동호회 이런건가 흠 나 약먹은거야 설마? 시름당한건가 봐 약인가 봐 약